대학생활 자 그럼 골짜는 제가 넣어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주인님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가까이 서주시고요 하나 둘 셋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 준비되어 있는 붓 한국의 외진에서 훌륭한 학자가 돼요 붓 아니 이상서야 붓은 너무 싫은가봐요 그 다음 준비되어 있는 예전에는 용맹함을 상징했고 요새는 보통선수로 등기를 하자 이것도 이상서야 원래 평소에 이렇게 잘 안잤나요? 네 원래 평소에 이렇게 잘 안잘을라구요? 네 아 지호가 많이 연습이 됐나봐요 자 마지막으로 준비되어 있는 바르사 자 처음으로 뭐지 안가져? 오 바르사 한번 찔러넣고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아빠가 말한게 빠져있죠 뭐가 빠져있을까요? 맞습니다 나중에 우리 지호 커서 맛있는 것도 사먹고 먹고 빨리 필요한 것도 좀 사라고 우리 할아버지나 아니면 할머니 이모 삼촌 중에 대표한 분만 우리 지호한테 용돈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할머니 마지막으로 다 지갑에서 돈을 보내실 것 같구요 자 이제 좀 올려주시면 되세요 나중에 우리 지호 맛있는 거 사먹는 거 있구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도전용품 다 모였어요 마지막으로 돈까지 한번 확인해보고 바로 지내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겸사에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한번 볼까요? 오오오 연습의 결과가 보이려구요 자 지금 돈에만 관심을 보이던데 아빠는 이 중에서 우리 지호가 뭐 잡았으면 좋겠어요? 지호가 원하는 걸 잡았으면 좋겠어요? 지호가 원하는 걸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지호가 원하는.. 지호는 뭘 원할까요? 지호는 뭘 원할까요? 우리 엄마는 뭐 잡았으면 좋겠어요? 너랑 같은 얘기입니다 자 아빠랑 같은 얘기요 자 두 분 다 지금 돈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호가 어떤 걸 잡을지 볼거에요 자 평소에 연습의 결과가 오늘 나타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호야 외치면 여러분들께서 잡아라 한 번만 크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같이 외쳐볼게요 지호야 자 이것만 판을 들어주시고 자 우리 지호는 눈앞에 있는 돈을 잡을 것인가 다 됐어 아니 엄마 표정이 들어가 지호야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자 이번 사진 한번 찍을게요 자 엄마 아빠 자 사진기 바로 봐주시고 두 분 다 표정이 굉장히 안 좋지만 갈급효정으로 사진 찍어주시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상호의 복경에 다 됐어 다 됐어 자 우리 아빠 소감이 어떠세요? 습슬라이즈 습슬라이즈죠 표정에서부터 나타나시시겠어요? 자 우리 엄마 둘이요 네 저도 모르겠어요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섭제주를 뜻하잖아요 섭제주가 좋으면 웬만에 안구꾼가 되겠어요 자 섭제주가 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돈을 많이 벌어서 생각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만큼 부모님한테 호도한 줄도 알고 상의가 하는 줄도 아는 그런 표정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호 12개월을 받고 우리 생일이 된 시장에 따라서 우리 상호 600 그거를 좀 꼭 보시고 누굴 갈 때 아니겠지만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보내주신 축하 잘 기억하고 지호 잘 추고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생일이 50분들한테 감사의 대수로 철회 타고 경기 한 번 하고 이 자리 마치기야 자 우리 생일이 좀 철회 타시고 자 50분들께 감사의 대수로 경기! 아줌마 드라마 세워만 부탁드리겠습니다